여러분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외의 없이 모두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 파트 모임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순간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편하고 부자가 되기 좋은 소돔땅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머물렀습니다 롯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영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영접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 1에서 12절은 가난한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내용은 결국 롯이 소돔땅으로 나아간 롯의 형편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북부 4개 동맹국과 남부 동맹국 5개국이 서로 연합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본래 강력한 국가인 엘라메 그돌로메를 섬겼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13년째 대단회에 남부 5개국 국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이유는 더 이상 무리한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구돌라오메를 못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열람왕 구돌라오메를 북부의 유성국과 3개국을 연합하여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막강한 구돌라오메를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부족을 하나씩 토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든 국가들을 다 그발하래 굴복시켰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라는 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놀람에 동맹군이 밀고 내려오자 다급해진 소돔왕은 백성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지만 소돔 땅은 도망가기에 아주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끈적끈적한 역청 구덩이가 너무 많아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빨리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돔이 그하는 아브라함 조카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노략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파트모임 말씀에서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소돔 땅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이 났을 때 도망하기 힘든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함정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역청 구덩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역청 구덩이가 큰 장례물이 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 피해를 크게 보게 된 것입니다 최근 루나코인의 몰락으로 투자자가 20만 명이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큰 돈을 투자해놓고 20%대 수익을 주는 안전한 투자라며 저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게 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어느 때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너처럼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동경하며 영적인 가치보다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의 신앙을 역화시키고 변질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물상한 세상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또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아보라함은 어떠합니까? 13,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보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의 아보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르네 상수리 수풀 근처에 고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안엘의 형제라 이들은 아보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보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걸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건드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제가 13, 14절을 지금 좀 착각해서 제대로 교독을 못했네요 참고하십시오 13절에 보면 아보라함이 주변 아모리족 속 마모레와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주변 부족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그의 힘이 매우 강성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보라함은 집에 318명의 군사를 기르고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보라함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모레 상수리 수풀 근처 시골에 고주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아보라함을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영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이는 소돔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록과 같이 순환을 당하고 죄만 짓고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선택은 무엇을 갈망하며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교사님이 위험한 성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 모두 염려가 되어 왜 위험한 성교지로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성교사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 속에서도 요즘 형년들이 많이 갈망하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올해 정년을 하게 되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방향이 제게 주어지니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게 옳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찾기보다 제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그동안 직장일을 많이 바라보았는데 이제부터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부 믿음의 싸움을 한 아브라함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너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쪽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 보통 사람 같으면 롯이 잡혀갔다 말을 듣게 되면 자기 욕심만 쫓아 소돔으로 갈 때 알아봤다 하며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사라잡혔다는 말을 듣고 즉시 훈련된 자들을 출동시켜 그들 나오매를 추격하였습니다 해보란에서 당까지 무려 24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가난한 남부 5개국을 물리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섣불리 덤뱉다가는 노술 구출하기는커녕 아브라함도 생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용사 출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빼앗기가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냥 바로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었던 두려움이 많은 쫄장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장을 내려 그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아내를 물론 많은 재물까지 보내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혜를 덧입고 가신들 데리고 밤에 기습적으로 기습 작전을 펼쳐서 마치 내 그들놈의 동맹군을 물리치고 조카록과 그 재물과 분유와 인민들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캠퍼스에서 선교지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내가 돕고 있는 양들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치릅니다 이 일들이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고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롯에 대한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결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떼날때 올 때부터 마지막까지 롯은 함께할 믿음의 동욕자여 아브라함이 돌봐야 할 영원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서 목자들끼리 목초지 분쟁을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한 권력이라 하며 어찌하든지 의를 상하지 않고 안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를 구출해 내고자 물분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 선한 목자입니다 복에 구는 열국의 아비는 크고 대단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이 오기고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그 목자의 심정에서부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캠퍼스 양들도 로처럼 자기 유익을 따라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이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캠퍼스 보험 역사를 섬기고 수양회를 이루고 양들을 초청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하여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양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이번 여름 주상회를 위한 믿음의 싸움을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뛰어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부 믿음의 승리를 한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립골짜기 사립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마중 나왔습니다 소돔왕이 땅의 왕이라면 멜기세대기는 하늘의 왕입니다 소돔왕은 자기 위세를 높이려고 대대적인 승리의 환영장치를 벌일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렘왕이라는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대기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적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차 먼 후대에 이루어질 인류 최대의 전쟁을 내다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대제사장 예수님까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에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기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멸기세대에게 주었더라 멸기세대에게 말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친송하는 말은 없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승리한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멸기세대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멸기세대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강사로 충만했다는 뜻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붙들기로 결단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길이 왜 이렇게 다른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믿음의 싸움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믿음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삶에 있어서 주어는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롯처럼 인간적으로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쫓아가다가 제 열매만 맺고 최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의 군원이요 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여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당해야 함을 배우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임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